이따없다! 이따없다!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너무 꿈이에요 왜냐면 저는 높은 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아 붐씨를 한 곡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높은 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아래 1이면 꿈은 꿈을 꾸어야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붐씨가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붐씨가 단독 무대를 서시고 립싱글 해주시고 뒤에서 목소리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나라에서 대하는 사람들 인기가요 오늘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1위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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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퀴퀴! 쇼운다에 걸린 셔츠를 해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된 사랑 사랑 네가 그런 사람이 나 있을 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그가 노래 맘 아프게 해도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해줬으면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삶의 전부라고 내게 삶의 전부라고 고맙습니다 다리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그럼요 랩칭은 다리 벌려줘야 돼 예 그렇다면은 김경호씨 무창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뭐가 이렇게 확 온 거예요? 몸속에 김경호가? 중학교 한 3학년 때 김보현 선배님의 노래를 처음 듣고 계속 따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말하는 투도 멘트를 하는 것도 노래를 하는 것도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중 3학년 때부터 너무 동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경호씨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직업은 사실 지금 소홀라몬이라는 그룹에 원킬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2년 김경호 선배님 전국 투어에 고정 게스트로서 이미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럼 김경호씨가 김경호씨 모창하는 우리 원킬씨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김경호 선배님 이것만큼은 어깨를 으쓱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김경호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것보다 너는 인생의 반이 김경호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많이 보듬어주시는 그러면 단순한 뭐 창 정도가 아니고 김경호씨가 했던 행동 멘트 똑같이 다 따라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메들릴로 가볼까? 김경호 커스텀 메들린 여러분 챙길 준비 됐나요? 박수 주세요 미완터 지금부터 목소리 쌩쌩한 사람 있으면 김경호 선배님 미완터야 잘 아이스크림 다 아이스크림 그나 진란이 다 아이스크림 다 아이스크림